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착석하기 전에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변선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저희 이런 거 보시겠다고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시간 동안 레스 기릿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들 즐겁게 눈 호강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주인공이 랩하는 영화 얼마 하니까 하나같이 애기네 야, 그랬으면 주인공으로 나서겠니? 덕하나 도끼하니 매시나 동일 쓰겠지? 몰라, 5,9년생 주님 기억 믿고 왕 꼬아지 뭐 그거 다시 청춘들에게 고함. 근데 장가 남정, 이 양반 힙합 부른데? You are in the trap. 어이가 없네? 지옥에서 돌아온 형인데 뭐라면 어때? 은퇴범범벅 또 그러면 안 돼? 고장야, 세 번째. 결국 어느 정도만 64주년 이 형 이야기자 형이 밀어보자 우리가 바보 올라니까 나 헌크 할라니까 니가 캡틴 아메리카노기 저수 날라다니 막방이 드리네. Let let me do it, yeah. Actually, you already know. Let us know the best you can do it. That's your movie. Let let me do it. Let let me do it. Let let me do it. Let let me do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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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월 4일입니다. 지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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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김고, 어! Let's go, 어! Let me ask you, you already know I saw the best you can do it. Let's go, movie let let me do it. Let's go, movie. Let me ask you, you already know I saw the best you can do it. Let's go, yeah. Let me do it, let let me do it. Let let me ask you, you already know I saw the best you can do it. Let me do it 학점 소리 고맙습니다